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사귄 후 첫 관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뭐요? 뭐, 뭐, 뭐요? 뭐요? 조금 안 해봐가지고, 뭐, 관계가 뭐예요? 뭐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씩 좀 추천해? 어, 막말로? 자! 사귄 지 일주일 정도 된 스무살 커플입니다. 저희 둘 다 첫 경험입니다. 남자답게 먼저 리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빠르면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늦으면 여자친구가 답답해할 것 같은데 둘 다 같이 사귄 지 얼마만의 관계를 해야 할까요? 아, 근데 그럴 수 있다.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사실은. 근데 충분히 나는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답답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언제가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꼭 해야 되나요? 그쵸? 아니 뭐... 알 거요? 아니, 나는 해야 된다, 주인데. 안 해야 돼도 되는 사람... 아니... 왜 또 쓰리 이미지를 잡아요? 아니, 안 해야 돼도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아, 나 같은 사람? 아, 틈새시장 모지게 돌리네. 1번. 마음만 맞으면 최대한 빨리. 응. 더 들어야 돼요? 그치? 정답! 1번. 2번. 1주일. 3번. 1달. 4번. 3달 이상. 5번. 5번. 최대한 늦게. 넌 최대한 빨리? 나? 응. 나 6번. 안 한다. 혼전, 혼인 후에. 아, 순결을 지킨다? 첫날 밤에. 그것도 맞네. 어, 그게 맞지 않아? 아니, 진짜 오늘 정치... 하지 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정신이... 정신이 먼저 해놓고. 내가 먼저 사갈게. 요즘 핫도그TV의 팩트세크가 뻔한 말을 안 한다. 몸 사린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몸 사리지 않고 진짜 솔직하게 그냥... 진짜? 살인 스타일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로. 자, 지금부터. 저 1번. 닥치고 1번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는 사귄 지 일주일 된 커플이고 둘 다 경험이 없는 스무살이기 때문에 기간을 전 최소한... 세 달은 잡아준다 생각해요. 왜 최대한 빨리 하냐면, 어차피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야. 남들이 지는 게 아니야. 굳이 뭐 기간을 정해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잘 가늠이 안 되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세 달 동안. 정말 이 사람이랑 이런 관계를 해도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아니,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어, 표정 왜 그래? 정치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첫...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경험을 2년을 만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미성년자였을 때 만나서 성인이 되고 한 거니까 늦게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옆에 있던 측근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가 지 기억을 왜곡한 건지 시청자들을 지금 불안에 깔려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솔직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아, 저 불안에 지금 생각났어요. 아, 루파는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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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심지어 깨물렸어요. 1번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깨물렸어요. 하... 말을 또 그렇게... 정치하지 말자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 옆에 내가 있는데 왜 그래. 자, 이러면 몇 살 때 협의 마시죠? 패스! 이 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어 여자 입장에서는 하기 싫으면 아무리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봤자 안 돼! 맞아. 깨물리기만 해. 누구처럼.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여자도 잘 모르는데 분위기가 휩쓸려서? 휩쓸려서 이렇게 사실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럼. 혹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되게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가치관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막 하면 분위기가 휩쓸리더라도 자기가 뭔가 하고 나서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 없이 그냥 한순간에 분위기가 휩쓸려 갖고 남자가 막 옆에서 한다고 그래 어, 나 오빠 저렇게 좋아 이렇게 하면은 100% 끝나고 나서 울 울었던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필수적으로 좀 부끄럽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성에 대한 대화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해 넌 무슨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중간이 어디다? 이렇게 대화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나는 아직 관계가 이른 것 같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서로 맞출 수 있는 거네요? 그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거는 법으로 갈 문제죠. 그러면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내 입장으로 민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을 다 틀어막았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말해야 되는 거 도망갈 거를 다 이제 제가 차단했는데 근데 되게 약간 잘 모르시나 본데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가자 그래서 제가 지켜봤는데 너무 웃겨요 민지야 됐다 이 말하면 가자 잘 먹으면 참았다 티키타카 탁탁탁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 꿀팁이 있어요 추운데를 들어갈 분위기 좋고 추운 데가 있어요 추워야 돼 여기 남한산성이나 그 남산이나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아니고 저기 뭐야 스카이 스카이 북악 스카이 북악 스카이 북악 스카이 북악 스카이 북악 스카이 웨이 같은 데 가면 추워요 저녁에 가면 싸악 추운 데로 하면 싹 데려와 분위기 좋은 데 추운 데 있지 그럼 이제 분위기 좋은 데 따뜻한 데로 가고 싶단 말이야 일부러 추운 데를 데려와 추운 데는 뭐 밖에 잠깐 밖에 나가면 좋고 북악 스카이 까지 가야되고 아니 가야되요 분위기랑 추운 게 같이 곁들여져야되요 어 최선 여자야 춥다 오빠 춥다 오빠 추위 많이 탄다 가야타 드릴게요 상황을 1번 여행을 가자고 하는 방법 2번 술 먹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일단 1번 여행가자고 한다 그거는 솔직히 너무 속보여 너무 뻔해 저는 그런 방법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여행을 싫어하고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자 여행을 거기로 가지 말고 아 여행을 가까운 데로 가자 그 부끄럽고 딱딱한 마음을 술로 녹이는 것보다 약간 대화로? 아니 내가 확 얼려놨다가 확 녹이는 거야 확 추운 데 데려가서 바짝 올려놨다가 따뜻한 데 갖고 히터를 바짝 틀어줘 아 맘에 눈을 여는 거야 이게 줄 테니까 제일 당황스러웠던 점이 있었나요? 하아 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피임 도구를 안 챙겼어요 처음이 어렵지 사실 두 번 세 번 하면 콘돔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챙겨야 돼요 무조건 남자 따로 있는 거 같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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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그게 굉장히 여자분 입장에서 부담되고 그 심리를 엄청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남자는 솔직히 무서운 게 별로 없거든요 여자는 엄청나게 무섭대요 아플까 봐 그렇게 아프대요 굉장히 저는 처음에 아픔 때문에 물리적인 아픔 때문에 못했어요 충분한 사전적인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한 거 같아요 여성분이 경직되어 있고 이러면 못해요 확 경험에 대한 환상과 현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상보다 현실이 쩔어요 끝 그 동영상과 내가 상상했던 그것과는 다른 쩐다 끝 네 동의하는 방법 동의보감이에요? 네 여자분들은 상상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로맨틱하게 광고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뮤비처럼 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처음이면 피도 날 수 있고 남자는 안 아픈데 여자는 아프잖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쩐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두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남자가 저 여자친구 처음이라 했는데 피가 안 나온다 아 그 멍청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다가도 찢어지고 굉장히 쉽게 찢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경험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다라는 오해는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진짜 자기 멍청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첫 경험을 앞둔 동생한테 조언 한 마디 시켜주세요 절대로 저희가 지금 말한 모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제는 강요가 돼서는 안 되고 대화가 전제 서로의 동의가 전제 하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 그 하고 싶은 말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환상의 나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IK